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미래창조융합협회 및 한국유비커터스 학회 이정훈 기획본부장입니다. 원만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으로 하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를 맡아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 사당법인 미래창조융합협회 및 한국유비커터스 학회 송년행위 출판기념 포럼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린 소개가 있겠습니다. 허명되시는 분께서는 간단한 목례로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협회 및 학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회의 최장환 이사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최장환 이사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미래창조융합협회의 학회의 손령철 대표님이십니다. 협회의 하세용 사업촌장님은 따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의 협회민 학회의 양철호 경영지원 본부장님과 협회민 학회의 이정석 회사업본부장님은 앞에 내빈들 지금 안내를 받아가고 계십니다. 이따가 따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의 내빈들이십니다. 사형치 민주연합 유성협 의원님 아직 도착을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도착을 하시면 따로 인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 펠라트님께서 곧 도착을 하실 예정인데요. 김준성 영광군수님 김준성 영광군수님께서는 오신 걸로 제가 도착을 하신 걸로 아는데 같이 와드로 계십니까? 김준성 영광군수님 도착하지 않으셨습니까? 강상원님 아 그러면 한남대학교 총장 인사해드리겠습니다. 박세트 본 박수로 만드시고요. 한국항보디아 경제협력위원회 김도연 회장님이십니다. 동강 신순대 대표 최근종민이십니다. 동강 신순대 대표 최근종민 전 KBS 방송인 장준하 선생 기념재단 준비위원장 영원 법인 산수관 대표 김준태님 프로모스로 맞으십시오. 한국의 대단의 프로모스로 맞으십시오. 금요일 행사를 위해 찾아주신 중요 내빈들이 더 많이 계시나 심화문기사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